선조실록 6권 선조 5년 10월 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1572년 명용경 6년 상위 사정전에서 예행 연습을 하다. 선조실록 6권 선조 5년 10월 10일 개혜 첫 번째 기사 19사리악을 옥당에 내려보냈다. 유희춘이 직제학 이중호 수찬 조정기와 함께 서로 본 뒤 사리악의 변을 덧붙여 기록할 정원에 나아가 아르기란 사리악의 아홉 군대를 추가 기록하고 부표하여 두려워왔습니다. 하니 상위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권 선조 5년 10월 11일 값자 첫 번째 기사 원적사의 서장이 왔는데 사신이 9일에 강을 건넜다고 했었는데 다시 들으니 11일에 강을 건넜다고 한다고 하였다. 예조에서는 11월 1일이나 2일로 입경 시기를 잡았다. 선조실록 6권 선조 5년 10월 12일 값자 첫 번째 기사 근부에서 강도를 불러다 주인을 죽인 이천에서는 중학년과 어금 및 계집종 학비 등을 능지 처사에 처하고 공모를 한 수부 중 보적 등은 참 부대시록하였다. 선조실록 6권 선조 5년 10월 11일 값자 첫 번째 기사 유희춘이 아르기란 신은 체구도 작고 약한데다가 발에 병까지 나서 잘 걷지도 못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모두 보는 곳에서 집장 시위하는 직임에 적합하지 않으니 별운금을 채차하도록 명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의 아랜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권 선조 5년 10월 1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박민헌을 승지로 이헌국을 사관으로 김관을 시평으로 유노를 교리로 삼았다. 선조실록 6권 선조 5년 10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원접사의 서장이 왔는데 이달이 두 사신이 이달 11일 신시에 무사히 강을 건너오는 11월 1일에 입경할 것인데 예물은 받지 않을 것이다. 고 하였다. 선조실록 6권 선조 5년 10월 1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예문관이 허봉, 최운복, 조화, 홍인헌을 한림으로 추천하였다. 선조실록 6권 선조 5년 10월 1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관을 취재하였다. 좌전을 강하여 허봉과 최운복는 약을 받고 조화과 홍인헌은 주우를 받았다. 곽 시에서는 대간 및 중직 이하의 관원에게 최붕에 대해 배육 10분을 제술하도록 하였다. 선조실록 6권 선조 5년 10월 1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천추사로 갔던 김참경이 돌아와 사려왔다. 황제의 성품이 영덕하여 국시를 몸소 결단할 뿐 아니라 모든 장주를 회사에 내리도록 명하여 회사에서 성질을 받들어 시행하였고 수령, 섭정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조에서 폐칙된 신하들도 많이 불러 등용한 인민심이 매우 다행스럽게 여겨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용병항제 때와 비교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인성태우 진씨는 통주 사람인데 자성황후 이씨의 집이 어릴 때부터 가난하여 그 아버지가 진씨 집에다가 팔았답니다. 그래야 이 두 분은 어릴 때부터 서로 친애하며 자매간 같이 자랐는데 진후가 입금한 뒤 이씨를 보고 싶어 궁중으로 불러들였는데 용경 황제가 보고 기뻐하여 궁중에서 머무르게 하여 현재의 황제와 노왕미 두 공주를 낳았습니다. 이씨는 귀하게 된 뒤에도 진씨를 존경하기로 전과 같이 다름없이 하여 늘 곁에 실입해 있고 감히 앉지도 않다가 태후로 존승된 뒤에야 비로소 곁에 앉았는데 두 분의 친분은 전과 다름이 없다 합니다. 선제시록 유권 선조 운영 10월 17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중국 사시는 조용히 쉬려는 생각을 가졌다 한다. 선제시록 유권 선조 운영 10월 17일 경우 두 번째 기사 허 봉을 검열로 정언지를 부교류로 삽니다. 선제시록 유권 선조 운영 10월 17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비가 내려 뜰이 젖어서 오늘 거행할 예정이었던 2차 습일을 중지하였다. 선제시록 유권 선조 운영 10월 1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우시초 2각의 상이 경연청에 나아갔다. 특징관 이문형 승지 박민웅 부스찬 우성전이 함께 입시하여 제이용 작가장을 강하였다. 유희춘이 아래기라 임금이 어둡고 신화가 게을러서 망쳐진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좌만을 말한 것은 고명자는 온유함으로써 다스려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임금이 어진이를 구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사람을 얻고 난 뒤에 편하여 집니다. 그것은 어진이를 얻어서 책임을 맡기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수에게 고뇌의를 위임하면 조정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정승에게 국사를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를 일으키기를 주호하는 것을 노은하였기 때문에 태도를 삼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경계하였습니다. 대체로 임금이 왕업을 개성하여 지키는 것은 큰 집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집터를 잡아 공사를 시작하면 자식이 이어받아 완성한다는 고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좋은 털을 잡아 집을 지어놓았는데 자손이 그 집을 지키지 않고 헐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참으로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붕이 세고 석가래가 썩어도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줄만 안다면 이 또한 융통성이 없는 것으로 선대의 업을 잘 다스렸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또 아래게라 석영의 이전과 산모에서 요순우 고요의 심사를 환히 볼 수 있습니다. 요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부지런함이 오진이를 동룡한 것과 순이 오전을 밝히고 현신에게 국사를 맡긴 일과 고요과 오륜과 오리의 질서를 바라잡고 덕 있는 자를 명하고 조이진 자를 벌하게 한 일은 모두가 천리로서 그 법도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점을 말하자면 마음가짐은 공경으로 하고 모든 일은 중도로서 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언제나 중도로서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의가 가려져서 지나치기도 하고 혹은 미치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의를 버리고 중도를 얻고자 한다면 오로지 정밀하게 기미를 살피는 것이 제일이니 이는 치지의 공부가 앞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치지를 하려면 반드시 남에게서 주의해야 하는데 요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상구하여 자기 고집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따랐으며 순은 우에게 경계시키기를 내가 잘못하거든 너가 보필하되 앞에서는 따르고 물러가서 헐떻는 일은 말하라 하였고 또 중용에서는 순을 칭찬하기를 먹기를 좋아하며 가까운 이의 말을 잘 삽힌다 하였으니 이는 후세의 임금들이 꼭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였다 박민이 아르기를 여기서 득중을 말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이라는 것은 일의 처리가 저절로 이치에 합당한 것을 말함이지 외부에서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유희춘이 아르기를 고인이 이르기를 일마다 중을 구하였었다 하였으니 득자의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용 서예 동정 운 위가 저절로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오차가 없다고 한 것으로 본다면 득자는 과연 병통이 있는 듯합니다. 하고 또 유희춘이 그 예를 중히 여긴다는 것을 해석하자 우성전이 아르기를 예를 중히 여긴다는 것은 진자로서 신하에게 절하였다는 것을 두고 예를 경호라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하니 유희춘이 그 말을 따랐다 강을 마친 뒤 탑전에 나아가 아르기를 고인들은 대사를 앞두고서는 반드시 먼저 재개하고 다른 일은 모두 뒤로 미루었습니다. 근사록에도 정력을 길러 사무에 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사신이 입경하는 날이 십요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잡단 이를 물리치시고 시급한 용무에만 응하시어 정력을 온전히 배양하시어 응접하는 대리에 대비하소서 요즘 바람이 차가우니 더욱더 건강을 돌보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유희춘을 보면서 이르기를 경은 중국 사신이 지은 시를 보았는가 하니 아르기를 어제 보았습니다. 하여다 상이 이르기를 그 시가 어떠한가 하니 아르기를 시는 본래 시 사이에 어둡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참신하고 화려해 보였으니 필시 권리 작품인 것 같습니다. 하여다 황민원이 아르기를 시중에 겹친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니 유희춘이 아르기를 어찌 큰 장인을 도끼질 한 번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의 예기염이 사신으로 왔을 때 처음에는 작품이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시에 여겨섰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훌륭한 시부를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고 유희춘이 또 아르기를 듣자니 사신은 행사에 이만한 기상이 대봉해서 까다로운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하여다 말을 마치자 차례로 물러갔다. 선조실러 육관 선조 5년 10월 1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별시를 11월 15일로 연기하다. 선조실러 육관 선조 5년 10월 2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옥당에 입번한 조종기와 유성룡이 유희춘에게 서간을 통하여 말하기를 며칠 전 간원에서 향약을 시행하기를 청한 데 대한 상의 전교 중에 해계안 풍속 운운하였는데 향약을 법도는 선현들이 옛 성인의 뜻을 이어받아 만든 제도로서 시대가 달라져 오늘날 꼭 행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사람의 도리를 밝히고 풍속을 순화하게 하는 훌륭한 법도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를 해계안 풍속 운운하였으니 이는 옛 성현을 불신하는 것으로 다스리는 도리를 회복하지 못할 것을 알만한 매우 미안한 일이다. 이 두 글자에 대한 미안한 생각을 논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요즘 재변이 따라 일어나는 것도 매우 미안한 일로써 아뢰지 않을 수가 없을 듯하다 하였는데 유희춘은 답하기를 대리야, 향약에 대한 일은 주작가 장남헌과 여 동네에게 모두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온 나라에 실행하기는 쉽지 않음을 알만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해서 옛 제도를 해계안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이런 뜻으로 자잘을 울리되 말을 참작하여 쓰도록 하고 또 재앙에 대해 수성하는 뜻도 모두 함께 의논해서 알아야 한다 하였다. 선조시록 유권 선조우년 10월 23일 병자 세번적이사 두 사신이 시일을 연장하여 동지를 넘길 뜻을 두다 선조시록 유권 선조우년 10월 24일 정측 첫판적이사 한부가 아뢰기를 조사를 만류하는 예를 조종조에서부터 한번도 전하께서 직접 떠려서 서서 머무르기를 청한 때는 없었습니다. 명사인 허위가 정한 의주는 상께서 권서하던 때 맞는 것으로 차 등을 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상께서 입는 예복도 7장으로 정하였으니 차 등을 둔 것임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성, 왕 두 명사는 그 의주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꼭 행해야 할 예라면 어찌 대신들이 잘못하여 실수할 것을 염려하여 그 차이 간편하게 했어야 두겠습니까? 반복해서 품정하여 올바른 예절을 시행하는 것이 황제의 조서를 존경하는 뜻이 될 뿐 아니라 이 예는 만세토록 지켜야 할 대리의 이니 더욱 삼가지에 안으면 안 됩니다. 물려간을 다시 보내시어 극진하게 품위하여 의주를 마련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라 조사를 머무르게 하는 일은 대신들과 함께 의논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솔하고 말이 많아서 각자의 의견을 고집하려고 하는데 쓴다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다. 어찌 각자 사견을 내세우 이렇군 저렇군 농쟁하여 그들의 기롱을 받으려 하는가 하였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0월 24일 정측 2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25일 의성 왕 대비께서 이어하실 때 상과 백간이 지형할 것을 예주의 말하라.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0월 24일 정측 3번째 기사 어제 헌두가 올린 차자에 대하의 상이 대답하였다. 차자를 보았다. 어찌 유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나는 본래 모자리는 사람으로 덕도 없으니 하늘에 구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을 경멸하고 사물을 소홀히 한 데 대하여 그것이 비록 지나친 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도 영특한 자질과 재질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다. 나가던 임금은 근래 병에 시달려서 세상 사이에 뜻이 없는 데다가 타고난 바탕도 민첩하지 못하고 한 가지의 제재도 없으니 그런 일을 하려고 한들 능력도 없다. 나에게 영예하다고 하는 말은 한가 뒤사람의 웃음글이가 될 뿐이다.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외란데요. 국가를 담당한 자로서 뒷말이 귀찮다고 하여 모두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 임시로 목전에 시끄러운 만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 근년 이래로 용렬한 임금이 위에 있어 수많은 재빈이 갈수록 심해져서 지난 날 소인배들이 날뛰던 때와 같다. 병구와 까닭없이 생기겠는가? 놀랍고 두려운 마음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 선조시로 육관 선조 5년 10월 25일 무인 첫판 대기사 옥당에서 유희춘 조정기 우성전 정인지 이 경명이 임금이 재앙을 당하여 의당 공구 수성하고 구원 납관을 해야 하는데 요즘 헌부에 차저히 대하여 상께서 준음하고 불평스러운 말로 답하셨으니 말을 받아들이는 도령을 넓히기를 청합니다. 또 간원이 향략을 시행하자고 청하에 설 때 상께서 해괴한 풍속이라 이어 고인의 법도를 회복하는 것을 배의한 일로 여기셨으니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상차하니 상이 답하였다. 경들이 한 말에 유의하겠다. 요즘 향량 문제에 대하여 모두 나를 탓하지만 내 뜻의 소재를 경들이 어찌 알겠는가? 선제시록 유권 선제 5년 10월 2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비만기를 정원에 내려 일렀다. 종계에 대한 말은 이미 서개를 하였으나 어느 잔치짜리 어느 시기에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종계가 잘못된 데 대하여 원통한 정의야 내가 군신보다 만배나 될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중년때부터 조우사가 올 때마다 간청하고 서정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무런 도움도 없었다. 얼굴을 맡아고 치밀하게 말을 주고 받을 때야 인정산 박절하게 거절하지는 못하고 그저 그럼하고 대답은 하지만 외국의 사정 때문에 그들이 국사 문제에 참견할 리가 있겠는가? 공연히 중국 사람의 의심만 사서 일만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세 황제는 영영하고 이제 막 즉위하였으니 돌아오는 몸에 주청 사신을 보내 원통함을 싣기로 하고 번거롭게 사신에게 서장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한 번도 한 마디도 안 하는 건 역시 온당치 못하니 다만 잘못된 종계를 바라잡고 억울한 누명을 푸는 것은 우리나라가 대대로 원통해 하던 일인데 이것을 아직까지 싣지 못했다. 성대에 온 세상이 모두 제 자리를 찾았는데 유독 동쪽 나라의 신하만이 아직까지 망극한 원통을 안고 있으니 온 나라의 신민들만이 마음 아파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하에 계신 선조의 연령도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얼마 전에 이 일을 주청하려고 사신까지 청하했었는데 출발하기 직전에 선황제에게서 갑자기 서거하였기 때문에 상달하지 못했다. 이것은 모두 우리나라가 너무나 복이 없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새 천자께서 성신하심으로 우리나라의 신민들은 지생의 은혜를 받은 듯 기쁜 마음으로 내년에 주청하려고 하니 대인께서는 하늘에 사무친 이 원통함을 살피시어 이 말을 잘 다듬어서 천자께 전해 주시기 바란다고 한다면 괜찮을 듯하다. 자세히 생각하여 베개하라. 선조시록 6관 선조 5년 10월 25일 무인 세번째 기사 명사는 다만 고래에 따라 수인은 동쪽으로 객은 서쪽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실은 명사가 남쪽에서 북을 향해 들어가면 서쪽이 왼편이 된다. 그러나 전상에 올라가면 조사는 동쪽 벽을 의지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명해전에 따라 조사는 동쪽으로 국왕은 서쪽에 설 것을 청하였다. 선조시록 6관 선조 5년 10월 25일 무인 네번째 기사 명사는 검제할 줄을 몰라 친히 황주의 체붕을 관람하였고 또 하인들을 단속하지 아니하여 마음대로 탐취하게 하였다. 선조시록 6관 선조 5년 10월 25일 무인 다섯번째 기사 정원이 회개하였다. 종계 문제에 대한 말을 모두 상께서 정교하신 대로 말하는 것이 사정에 합당하겠습니다. 선조시록 6관 선조 5년 10월 26일 기명 첫번째 기사 상이 조사를 만류하는 의식이 결정되지 않은 것을 들어 3차 승례를 물리도록 명하였다. 선조시록 6관 선조 5년 10월 26일 기명 두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5상을 예문제약으로 삼다. 선조시록 6관 선조 5년 10월 27일 경진 첫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라 사신의 입경 기일이 임박하였는데 만일 눈이라도 내리게 되면 곤란할 터이니 3차 승례를 내일 실시하도록 하소서 하니 아랜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시록 6관 선조 5년 10월 29일 임오 첫번째 기사 억당의 상차에 대하여 상이답하였다. 이때도 진실로 온당한 듯 하다. 그러나 이미 대간의 말대로 명사 성헌과 왕세가 왔을 때의 의주에 따라 시행하자고 명사에게 처항했더니 명사는 별 이의 없이 곧바로 개서해 주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렇다고 변경하기 위해 명사와 입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랬다 저랬다는 변덕스러운 나라라고 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기일이 임박한 형편이니 함부로 의논할 것 없다. 선조시록 6관 선조 5년 10월 29일 임오 두번째 기사 양 정사가 있었다. 이 양원을 대사원으로 삼다. 선조시록 6관 선조 5년 10월 29일 임오 세번째 기사 명사는 1일에 입성한다고 하다. 선조시록 6관 선조 5년 10월 29일 임오 내번째 기사 사안부가 찾아라 올렸다. 임금의 마음은 하늘과 같습니다. 착한 일을 생각하면 상스러운 별과 상스러운 구름이 나타나고 악한 생각을 가지면 사나운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몰아칩니다. 좋고 나쁜 주우짐은 지극히 작고 은밀히 싹 트지만은 그것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뚜렷하고 환하게 드러나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한데 상상께서는 슬기를 타고나셨고 영덕함이 고인 보다 앞서셔 나라를 맡아 정사를 다스리신 지 5년이나 되었습니다.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할 때는 언제나 선당의 법을 애의거하여 토론을 강구하여 모두 경전의 교훈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적은 없고 별로 없고 잘못된 일들만 많았으며 평화스러운 기운은 퍼지지 않고 나쁜 징조만 불어나서 천재지병과 충재 및 사물의 괴변이 없는 해가 없고 없는 달이 없었습니다. 금성이 해를 침범하고 흰 무지개 하늘을 보마했으며 지금이 와서는 번쩍거리는 번개와 진동하는 우레가 겨울인데 여름보다 더욱 심하니 이는 주나라의 유려시대에 나라가 망하려 할 때의 징조이지 생명의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니 신들은 절 동하게 생각합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백성의 보고 들음이 바로 하늘의 보고 들음이라고 하였으며 시경에는 말하기를 하늘이 매우 밝으니 그 명을 보존하기가 어렵다. 높고 높아 위에만 있다고 이러지 말라. 하는 일마다 언제나 감시한다 하였으니 변괴가 까닭없이 발생할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에 대한 반응으로 형태와 소리로 나타나는 것이니 조금 더 가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성명하신 데도 이러한 나쁜 징조가 생겨나는 것이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제기하신 초기에는 위이가 참신하시어 선배들을 이해로서 부르시니 많은 어진 인재가 사방에서 모여들어 온나라 백성들이 눈을 닫고 서로 축하하며 융성하던 옛 시대의 정치가 이루어질 것을 손꼽아 기대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점점 처음과 달라져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을 도모하는데도 잡된 잘못이 끼지 않을 때가 없으며 서정을 다스리는데도 병폐가 섞이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국가기강을 진작시켜야 하는데 더욱 해이해지기만 하고 풍속을 순화하게 해야 하는데 더욱 야박해지기만 합니다. 수탈이 시달린 백성들의 탄식하는 소리는 끊이지 않고 자신을 검속할지 모르는 선비는 변협하고 사나운 습성만 조장하여 귀척들은 횡포를 일삼고 혼호들은 거침없이 방자하며 내사의 재물은 사용이 되어 각가지로 유출되고 있어 구차하게 운영, 구차히 운영하면서 지내는 동안 나태와 해이함은 날로 더하여자 구분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신들은 전하께서 초치하신 일들이 과연 하늘의 떡과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의 덕이 성취되게 하는 책임은 경련에 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연구하고 체험을 확충하여 의리를 함양하고 덕성을 닦는 것이 바로 학문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아는 것을 자랑하여 그것으로 우지를 결정하고 승부를 따진다면 이는 비천한 사람이 있어서도 크게 잘못된 학문인데 더구나 존경한 재의 왕이야 말할 따위가 나위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세상에 드문 자질로서 훌륭한 슬기만을 믿어 관건을 봐드리시고 글뜻만을 탐가하여 심심과 성명의 근본에는 소홀히 하시고 박식과 변론에 힘쓰면서 독실히 실천하는 공부는 부족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문자 속에서 공벽한 것을 찾아내어 강연해서 신하들을 시험하는데 여기서 성심이 만족되어 신하들을 옥신적이며 나아가서는 한시대를 경멸하여 나만이 옳다는 병폐가 날로 굳어져서 성상의 생각이 날로 방종해졌습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자신을 겸손으로서 기르라 했고 서경에는 뜻을 겸손하게 가지고 언제나 민첩하게 하라 하였으며 또 대수는 무기를 좋아하여 중용을 채용하였으며 우는 훌륭한 말을 들으면 절을 하였다고 하였으니 대개 영준한 기상을 밖으로 드러내면 훌륭한 계획에 올려지지 않고 많은 사람이 기가 꺾이게 됩니다. 때문에 몸을 굽혀 어진이를 높이고 대슬라츠어 학문을 따르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들을 때는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시고 너그러이 용납해 주셔야만 충성스러운 말이 언제나 전달되고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바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금은 허물이 없고 나라에는 잘못된 정치가 없어 나라에 터전이 서게 되어 위대한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가난을 따르는 성의가 전과 같지 않고 사사로운데 얽매여 공도가 어두워져서 탄핵이 종실 지척에 미치면 단호히 거절하고 사장을 들어 논쟁하면 전혀 못 들은 채 하십니다. 그리하여 가난의 선악과 일의 시비를 막론하고 엄한 꼬중을 내리시며 선철들이 밝게 가르친 좋은 법들을 해계한 풍속으로 돌리시고 새 속을 교화하기 위하여 간쟁하는 신하의 아름다운 듯도 오활하다고 배척하시니 신하들이 궁중에 더 나다는 것은 고사를 응답하는 데 불과하고 탄핵하는 상수는 상리에 따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대수의 신하들이 조정에 들어가서는 천장만 쳐다보고 탄식하다가 밖에 나와서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만 씹니다. 아이는 한당 시대에 보통 군주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일인데 전하께서 하시는 일이 오히려 그들만도 못할 줄이야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대체로 신하 중에 자기 몸을 아껴 짓는 자는 많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는 적어 임금의 기생만 보고도 위엄이 눌리고 화를 두려워해서 나서서 간쟁하는 것에 임금의 연청을 잃는 것이라 경계하여 친목만이 녹을 유지하고 몸을 보존하는 상책이라 하여 장만은 합구초처럼 입을 다물고 있으니 국사는 잘못되어가고 인심은 헛드려져서 현량한 들은 몸을 숨기고 간신들이 반칙나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누가 임금을 위해 말씀을 드리려 하겠습니까? 우선 비근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 문왕은 주인 없는 백골을 묻어주었습니다 죽은 자에게도 인덕을 베풀었으니 산 사람에게도 어떠하겠습니까? 또 성인종은 양치질할 물도 개그미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여 뱉었습니다 하찮은 미물에게도 그랬는데 더구나 사람에게 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옛 역사에는 그것을 아름다운 일로 기술하였고 후인들은 그들을 주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백성들의 집을 철가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하게 된 것이 과연 제왕으로서 만물을 살리는 인덕에 합치되는 일이겠습니까? 조종의 신하들이 그것이 잘못된 정사인 줄 알면서 조금을 무릅하여 간쟁하지 않는 것이 어찌 충성스러운 마음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임금의 마음을 한 번 돌리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가정스럽기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사정이 더 슬프니 이것이 첫 번째 증언입니다 가을이 지나가면 우레가 일어나지 않는 법인데 지난달에 일어났던 천둥은 너무나 참혹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께서는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는 하계도 없고 신하들은 재앙을 면하게 하는 방도로 권면하는 말이 없어 검원에 납시기를 평인과 다름없이 하여도 상에게 깨우쳐 가난한 이가 없었으니 어찌 이처럼 태연하게 천재를 서울이 여기고 하늘의 경계를 없인 여길 수 있습니까? 자만하는 기색이 사람을 거절하여 온 지 오래되어 신하들이 차라리 직책을 저버린 죄를 달게 받을 지연적 임금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원하지 않으니 이것이 두 번째 증언입니다 독사나 구렁이 같은 혓바닥으로 설 양들을 원수처럼 미화하고 저희끼리 서로 체결하여 교묘하게 죄를 얽어 끝내 설류를 일방타진하는 것은 한, 당, 송, 말기나 우리나라의 무호, 갑자, 기묘, 을, 사년의 사화가 그 예입니다 천하께서 나라를 다스림이 중천에 떠 있는 해와 같이 간택한 무리가 몰래 이를 겁니다가 흉모의 기미가 마침내 드러났으니 의당촌명하심으로 살펴서 과감하게 제거해야 하는데 언폐된 채 세월만 보내니 인심은 두려움에 들고 국세는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는 말을 못하고 산께서는 깨닫지 못하시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증언입니다 천하께서는 경악에서의 일로 증언하여 보소서 저기하신 초기부터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열어 할 말을 다하는 신하가 몇이나 됩니까 그 당시와 지금의 일을 헤아려 보면 하나도 증언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신들은 전하의 마음이요 과연 하늘의 뜻에 부합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에 임하는 이가 곧 임금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천위라고도 하고 그 직을 천직이라 하여 모든 호령과 정사가 하늘의 행위 아닌 것이 없는데 임금에 하는 일이 하늘의 뜻에 어긋나서야 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사람 사이에 생기게 되니 하늘에 큰 노여움을 사는 것은 괴이한 일이 아닙니다 동중선언 말하기를 국가같이 갈 길을 잃고 폐망하려면 하늘이 먼저 치 이를 내려 알려주지만 그래도 깨달아 고칠 줄을 모르면 폐망이 뒤따르게 된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의 마음을 사랑하고 아껴 장차 당초울드하늘 막아주려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전하를 이내하는 것이 이처럼 정성스럽고 간절하니 진실로 공부하는 마음을 닦으시고 이내하여 주는 하늘의 마음을 받들어 화를 복이 되게 하고 제 암을 상스로 바꾸는 것이 모두 전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고 온화한 덕을 힘쓰시고 너그러이 포용하는 두령을 높이시며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관하시고 정성을 쌓아 사람들이 감동되게 하소서 근본이 되는 것을 창명하고 순수하게 하시며 운용되는 방법을 공평하고 정대하게 하시오 은미하는 것이라고 하여 서울이 말고 하찮은 것이라 하여 대만하게 대하지 마소서 효과가 적은 것에 구의해 받지 말고 고식을 따르지 마소서 찬민의 말이라도 반드시 채택하시고 멀리까지도 수렴하소서 귀책이라 하여 용서하지 마시고 법대로 시행하시며 친소를 구분하지 마시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죄를 주소서 간형들의 음모를 꺾고 참수하는 자의 입을 막으소서 사물 하나라도 은청을 입지 못하면 천심을 거슬릴까 두려워하고 백성 한 사람이라도 살 것을 잃으면 천의를 어긋날까 두려워하소서 중화의 덕으로서 천지가 정해지고 만물이 양육되어 지치의 덕하가 머리까지 미치며 온 세상이 화기가 넘칠 것이고 요망스러운 재앙이 모두 재해가 될 것이니 천심에 부합되어 영원히 아름다운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요는 덕을 밝혀 홍수도 피해를 입히지 못했고 탕은 공경을 더욱 힘써 가문도 재앙이 되지 못하였으며 태문은 덕을 부지런히 닦아 요망한 뽕나무를 고사하게 하였고 송경공은 선한 말 한마디로 형 혹을 물리쳤으니 이는 모두 과거에 있었던 분명한 증거인 들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상사가 많으면 망하고 변고가 많으면 흥한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상사께서 청렴하소서 처분을 바랍니다 선조신로유권 선조 5년 11월 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이 묘시를 조칙을 맞이할 시각으로 정했는데 오시가 되었어야 사신 한 세능과 짐 삼모가 조칙을 받들고 모화관에 도착하였다 상이 백관을 거느리고 오베삼 고우두를 영배래를 행하였다 백관은 하급관리로부터 순차적으로 행하였고 날씨는 맑고 바람은 온화하여 온 나라가 경축 분위기였다 사신이 조칙을 받들고 도착하니 상이 백관을 거느리고 정중히 맞이하였다 사신이 조칙을 받들고 전에 오르니 상이 군신을 인솔하고 예를 행하였다 예가 끝나되 군신은 나아가고 상은 두 사신과 함께 소차에 나아가 잠시 쉬는 동안에 다리를 베풀었다 그런 뒤에 사신이 먼저 나가 태평관으로 들어갔다 해가 저물 무렵 상이 백관을 일부러 거느리고 태평관에 나아가 하마 연을 베풀었다 아욱 쓴배를 돌린 뒤 상이 다시 잔을 돌리고 끝내었는데 밤사경 2점이었다 사신은 여악을 거치게 한 뒤 남악만 진열에 둔 채 연주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처음 광화문 밖에 들어왔을 때는 오산 놀이를 한참 동안 머물면서 흠있게 관람하였다 오산 놀이 선조시로 유권 선조 운영 11월 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이른 아침에 상이 백관을 거느리고 태평관에 나아가 이길 연을 베풀었다 아홉 쓴배를 돌린 뒤 상이 다시 잔을 돌리고 끝내었다 저물 역엔 눈이 거쳐 황금하였다 사신은 어제 감찰 이후 일을 받았고 오늘은 붓, 먹, 종이, 벼루를 받았는데 또 울두, 향, 노, 회, 화, 화, 화를 요구했다 사신은 동지인 7일 밤에 7일에 망골레를 행한 뒤에 떠난다고 했다 사신은 내일 알성할 예정이다 울두는 다리미를 말한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0월 3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사신이 성균관에 도착하니 동지 성균관사 동지 성균관 유희층과 가관관 원혼 강성 김규영 대사한성 홍천민 등과 관반 노수신 원접사 정유길이 사신을 정중히 맞이하여 성전 뜰에 들어가서 알성하고 향을 올렸다 사회한 뒤에 전에 올라서 괴를 열고 공경스레 보았다 명륜당에 좌정하자 원혼 등 여성들 재상이 두 사신 앞에 나아가 각각 재배한 뒤에 물러나고 관의 당하 관원들이 이탈 재배하고 물러나고 유생들은 두 번에 걸쳐 뜰 아래에서 재배리를 행하였다 사신은 재상들에게 답업하고 당 하관에게는 손만 가지라니 모으고 유생들에게는 역시 답업하였다 재상들은 서백에 설치된 의자에 앉았다가 사신이 말을 하면 서로 존경하는 뜻으로 손을 위로 가지라니 올렸다 다리를 행할 때에는 손으로 흰 잔을 받쳐 들고 서로 권한 뒤에 마셨다 정육일은 상의 폐초로 행 내에는 참석을 못한지 먼저 예고를 했다 오후에 두 승지 목촘이 공원을 가지고 왔다 사신이 재상들에게 묻기를 이 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재상들이 답하기를 대인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였다 사신이 엄지 않은 의식을 의논하니 목촘이 쓸똥이 앞으로 가서 검데르의 잔에 술을 담아 받쳐 들고 사신에게 나아가 공경이 업하니 사신이 답합하고 나서 받았다 승지는 그대로 잔을 두 손을 받쳐 둔 채 사신이 잔을 배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잔을 받아 서로 업하고 또 쓸동이 앞으로 가서 잔의 술을 채워 앞사와 같이 두 자신에게 각각 두 잔씩 권하였다 예가 끝나데 상사는 재상 구인이 서백에 좁게 앉은 것을 보고 사인은 동벽으로 옮겨 앉고 오인은 서로 서백에 그대로 서백 있게 하였다 구인의 재상이 일제히 나와 한 잔을 올린 다음 사신과 구인의 재상이 일제히 술잔을 들고 서로 업한 뒤에 마시고 사신이 다시 답으로 잔을 돌려 앞서와 같은 의식으로 마셨다 사신이 돌아가려 함으로 재상들은 두 번째 업한 뒤에 물러나 서쪽 협시를 통해 명륜당 뒤쪽으로 나와 지송처에 먼저 도착하여 사신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극궁하였다 사신은 유생들이 뜰에 가득히 모여 베리하는 것을 보고 역관을 보며 관당상에게 말하기를 명제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니 교육의 훌륭함을 알만합니다 하고 또 관원에게 묻기를 관원은 양성하는 유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니 유희춘이 대답하기를 언제나 500명을 양성합니다 하였는데 이런 전에 서거정이 왕천과 동월에게 대답한 말을 그대로 한 것이다 유희춘이 처음 도착했을 때 대사성 홍천민이 항령을 제거하려고 하였는데 유희춘이 제거하는 것이 마당치 못하다고 하였고 또 승지가 궁원을 가져왔을 때 통사가 선온이라고 말하니 유희춘이 선자는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니 사신에게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으며 또 여러 사람이 동지의 망골레에 대해 의논하면서 어떤이가 상과 사신이 한 곳에서 행하는 것을 모르니 유희춘이 함께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선조시록 유권 선조 5년 11월 4일 병술 첫 번째 개사 사신이 경복궁에 나아가 경예류를 둘러보고 근정전 잔치에 참석하였다 상이 종계를 바로잡아 악명을 씻기 위해 주청사를 보내겠다고 통사를 시켜 두 사신에게 말하니 답하기를 천자께서 성명하시니 지금 주청하면 허락을 얻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또 청하기를 7일에 떠난다고 하는데 그날 동지 망골레를 행하고 떠나면 날이 저물 것이니 하루 더 머무르고 가십시오 하니 사신이 대답하기를 간곡히 만류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통사를 시켜 전하기를 두 분의 덕망과 문장은 과인이 존경하는 바입니다 듣자니 대인의 필법이 매우 훌륭하여 왕인지와 조 맹부를 능가한다고 하니 글을 많이 써주어 뒷날 기념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니 사신 한공이 허락했다 선조시록 유권 선조 5년 11월 5일 정회 첫 번째 개사 사신이 한강에서 유람하였는데 시연하는 재상으로 영상과 조화상 등 7인과 원접 3인 관반을 합해서 구인이 참석하여 술을 마셨다 선조시록 유권 선조 5년 11월 6일 무자 첫 번째 개사 정원이 아르기라 내일 사신이 망골레를 행할 장소를 아직 정하지 않았어 어떻게 해야 할지 어쩝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대신과 예관을 명초하여 의논해서 아래라 하였다 선조시록 유권 선조 5년 11월 6일 무자 두 번째 개사 오후에 오늘 나 사신과 대작할 재상인 병조판사 김기영과 대사한 이 양은 원접사 정 6일 관반 노 수신 등이 5인이 모였다 사신이 대청으로 나오자 다섯 재상이 앞으로 나가 업하였다 사신이 북백의 의자에 앉고 다섯 재상은 서백의 의자에 앉아서 각자 탁자를 마주하여 차례로 두 사신에게 술을 권하였다 한 번 권할 때마다 두 잔식을 주고 네 잔식을 받았는데 이쪽은 준배만을 권하였다 예가 끝난 뒤 물러갔다 선조시록 유권 선조 5년 11월 6일 무자 세 번째 개사 정사가 있었다 이중호를 동부승지로 이인을 가승지로 삼아 내일 의지로 보내기로 하였다 선조시록 유권 선조 5년 11월 7일 개축 첫 번째 개사 동지였다 날이 밝자 상이 군신을 거느리고 망골례를 행하고 이어서 반열들과 함께 두 대비전에 하래를 올렸다 예가 끝난 뒤 군신이 물러갔다 선조시록 유권 선조 5년 11월 7일 개축 두 번째 개사 진씨 정각에 상이 전해 나와 앉으니 군신들이 들어가 하래를 올리고 이해를 꺼냈다 선조시록 유권 선조 5년 11월 7일 개축 세 번째 개사 사시에 상이 태평관이 나아가 잔치에 참석했다 팔 제이신이 술을 돌렸는데 일곱 순배까지 돌리고 상이 다시 술을 돌린 뒤 끝냈다 선조시록 유권 선조 5년 11월 8일 경인 첫 번째 개사 이른 아침에 상이 태평관에 나아가 상마연을 베풀었다 술을 6순배까지 돌린 뒤 상이 다시 술을 돌리고 끝냈다 선조시록 유권 선조 5년 11월 8일 경인 두 번째 개사 혹은 기대성이 줄기 이 사람은 뜻이 높고 이래 과감하였으며 선악의 호우를 분명히 알고 논리 배우되 옛것을 좋아했으며 문장도 뛰어나서 가히 보배로운 그릇이오 세상에 드문 인재라 할만하다 그러나 너무 강직하고 과대하게 말을 쉽게 해서 기로들을 악병하여 구신과 대신들의 큰 미움을 사서 훌륭한 기계를 펴지도 못하였는데 갑자기 죽을 병이 든 것이다 아휴 갑자기 돌아오신다 선조시록 유권 선조 5년 11월 9일 신명 첫 번째 개사 사신을 모화관에서 전송하다 사신을 모화관에서 전송하다 상이 모화관에 나아가 사신 한 진 두 사람이 사시가 되어 도착했다 상이 관내에서 전송연을 베풀었다 새 순배력은 놀린 뒤 다시 술을 돌리니 사신은 회경리를 행하였다 사신이 예단을 받았는데 끝으로 저 코피 10벌을 각각 받았다 그리고 또 다른 직물은 사 은사를 보낼 때 들여보내기로 약속하고 상이 또 전별주 한자를 권하고 관내문 밖의 뜰 아래까지 나가 전송하였다 이때 종실들은 영조문 안에서 도열하여 있고 문무 백관은 문 밖 남쪽에서 도열하여 서 있었다 사신이 가마에서 내리자 종실과 백관이 모두 재배했다 사신이 답법한 뒤 감사하다는 말과 위로의 말로 치사하고 떠났다 신씨의 백관이 어가를 뒤따라 돌아왔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1월 9일 신명 두 번째 기사 특지로 이 후백을 대사원으로 삼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1월 10일 엠진 첫 번째 기사 판교 윤강원의 줄기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1월 11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대사관 허이없 등이 아르기를 혹은 기대성은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해 지난 여름에 서울에 올라오라는 명을 받들고 병든 몸을 이끌고 억지로 올라왔다가 병이 심하여 사퇴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불행히도 병이 위중하여 도중에서 죽으니 모두들 모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가세가 어려워서 장사를 치를 수도 없다고 하니 더욱 가련합니다 그 도의 감사에게 하사하여 관비로 장사 지내도록 하여 훌륭한 선비를 소중히 여기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상이 아랫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가난하셨구나 착하다 청백리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1월 13일 얼미 첫 번째 기사 예주에서 비가 오므로 배의 표를 권정리로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1월 13일 얼미 두 번째 기사 노수신을 승지로 신희남을 사관으로 이 구침을 전라병사로 봉헌을 충청감수사로 삼았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1월 15일 청료 첫 번째 기사 중종의 기일이라 재개하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1월 17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상이 추운 날씨에 미결스들이 차가운 감옥에 적체되어 있음을 안타까이 여겨 석기 판결하여 보내라고 지명하였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1월 17일 기한 두 번째 기사 가느니 아르기를 윤번은 경박하고 탐욕스러우니 바직시키고 다시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1월 20일 윤번은 첫 번째 기사 형조판사 원호닉이 세 번 정사하니 상이 채직을 허락하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1월 2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전조가 홍문록의 간택을 창하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1월 27일 기여 첫 번째 기사 헌부에서 사신이 왔을 때 승전을 지체한 잘못을 아려 도승지 목천과 우부승지 박민헌이 파직되었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1월 27일 기여 두 번째 기사 반성사로부터 서장이 왔는데 사신이 이달 23일 월강하여 갔다고 하였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1월 29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박충원을 형조판사로 이양원을 형조창판으로 박소립을 도승지로 이담을 조하승지로 유중령을 우부승지로 정유일을 직제학으로 이창을 궁기정으로 우성전을 부수찬으로 민충원을 남양 부사로 삼았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1월 3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내달 2일의 전시에 날씨가 춥기 때문에 상이 광화문에 조하정하기로 하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2월 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진천시 시관으로 형조판사 박충원 형조찬판 이양원 및 유희춘을 도권관으로 삼고 홍천민 박승인 윤근수 조정기를 대도관으로 삼고 무승지 2기가 입참하였다 상이 처음에는 문무 과장에 진임하려고 했으나 사고는 이 날씨가 춥다고 말리자 상이 따랐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2월 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성인수로 좌참찬으로 원혼을 우참찬으로 삼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2월 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경상감사 임열이 사신이 왔을 때 물품을 준비하지 못한 잘못으로 파직되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2월 3일 을며 첫 번째 기사 상이 무과에서 2분 이상을 득점한 52명을 뽑도록 명하였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2월 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8위에 전해 나아가 250수의 글을 상고하여 채점을 끝내고 2중위 1인 2하가 1인 3상위 2인 3중위 1인 3하가 8인 점 3하가 7인 등 도합 20인의 입 등 단자를 써서 입게하니 상위 2 수대로 급제하도록 명하였다 사평 임영로가 장원이고 그 다음은 을과가 4인으로 김영남 홍세영 윤엄 홍정록이고 병관은 15인으로 조원 윤안성 윤민선 심히스 박영 이일원 홍정 민여경 정승 정승 이순 이순인 김서생 김수 남궁활 박찬가 이이비다 모두 서울의 화족이고 개성부와 호소에서 각각 한 명씩이었다 선제시로 유권 선조 5년 12월 6일 모 첫번째 기사 가느니 가느니 아르기를 별시 초실 때 삼소의 사관이 출방하는 날 게을리 곧바로 나오지 않았으니 바직시키소서 하니 상위 따랐다 선제시로 유권 선조 5년 12월 8일 경신 첫번째 기사 상위 노진을 특별히 가져하여 경상감사로 삼고 직제학 정유일을 동부승지로 안종도를 길주 목사로 삼았다 선제시로 유권 선조 5년 12월 12일 갑자 첫번째 기사 방방을 권정예로 하다 선제시로 유권 선조 5년 12월 13일 얼측 첫번째 기사 홍천민을 대사관으로 유도를 사관으로 이경명 윤복을 장령으로 조우정기를 지평으로 정은신을 헌납으로 심층겸을 정은으로 삼았다 선제시로 유권 선조 5년 11월 15일 정묘 첫번째 기사 가느니 별시에서 자원 한 책 하나만을 강하기를 청하였다 선제시로 유권 선조 5년 11월 16일 무진 첫번째 기사 주강이 썼다 강이 끝난데 인문화의 유희춘이 아르기라 서경의 우공편을 강을 하기는 하지만 항문을 연마하고 도를 닦는 데는 별로 기념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하면서 차례를 건너뛸 수 없어 부득이 강하는 것입니다. 하고 또 앞에 나아가 아르기라 어제 사서 사서 삼경 중에 모두 찌를 뽑아서 보임으로 유생들이 중요한 것만을 뽑아서 암송하기 때문에 학문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제 만일 별시에서 자원한 책 하나만을 강하게 하면 전공하는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이제 과거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어찌 인재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니 이웃 성룡이 역시 아르기라 때에 따라 변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어서 관서 서해평에서 곡식 거둘 때 일어난 일에 대해 언급하여 논하기라 곡식을 거두어 돌아올 때의 피인 칠팔명이 추격하여 오자 중의장 이 붕은 당황해서 말과 기계 등을 버리고 도망하였는데 다행히 군사 이 사민이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호인을 사살하여 비로소 조금 여유를 얻게 되었다니 이는 포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뉴 희춘이 다시 나아가 아르기라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군대가 전쟁에서 패하여 쫓아오고 적군이 뒤에서 추격을 할 때 뒤를 막아 힘을 다한 공로가 있으면 반드시 포상하였습니다. 병가인 말에 뒤를 막는 것이 선봉에 서기보다 어려우니 용감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지금 서해평에서 돌아올 때 피인 89명이 추격해오니 아군이 놀라 도망하였는데 그중 이 사민의 군사가 높은 곳에서 막아 적군을 쏘았다니 이는 특별히 우대하여 포상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성표만을 가지고 상부를 논하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면 공이 없는 자도 상을 받고 반대로 치게 되면 공이 있어도 그 공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속여 공을 탐하는 자는 요행으로 상을 받고 충군한 자는 억울하게 상을 받지 못하게 되니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였다. 그렇다. 선조시록 유권 선조 운영 12월 1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어제 정사가 있었다. 이 일을 은교로 신희남 김규를 교리로 신점을 수찬으로 우성전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선조시록 유권 선조 운영 12월 19일 신회 첫 번째 기사 주강이 있었다. 구하가 제 길을 찾았다. 를 가항하고 유희춘이 아르기라. 홍수는 다만 황하수가 터져서 난 것인데 연주가 가장 하류에 있기 때문에 수혜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토지의 부세를 13년 뒤에야 다른 곳과 같이 받았습니다. 여기 구하가 제 길을 찾았다. 라고 한 것은 무리 각기 제 길을 따라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치국 평천화를 하는데 찬서와 천질과 천명과 천소와 천질과 천명과 천토에 있어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 주고 벌 주는 일들이 모두 천리의 공평함을 따라 사가 없도록 하는 것 역시 구가 치수를 할 때 물길을 순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고 또 아래길은 서경에 대한 설이 비록 많지만 주자가 취한 것은 사가 로서 소식 왕은석 임직이 여조겸인데 소신은 너무 간략하고 왕신은 지나치게 천착하고 임신은 너무 번다하고 여신은 너무 교묘한 해설을 한 결점이 있습니다. 최신은 주자의 훈을 개성하여 이 집점을 만들었는데 가장 완비되어 주자의 전주에 버금 갈만합니다. 그러나 이전과 대우목운은 주자가 고증하여 바로잡은 것 외에 간혹 잘못된 것이 있으니 가령 주서 태서편에 유식 유삼년춘 이라고 한 것과 태각중편에 유삼 사십 유 이월 삭 이라 에 대하여 전에는 주의 초기에 월소로 고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큰 오류입니다. 주 무왕이 자월초에 상을 멸하였으니 바로 1월이고 추월이 2월 인월이 3월이 되기 때문에 맹자의 주의 주의 7, 8월은 하의 5, 6월이라고 했습니다. 천주에 쓰인 월수도 주의 정월인 4월을 따른 것으로 봄이 아닌데도 봄이라고 쓴 것은 봄이 4시의 첫머리로서 맨 먼저 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월소로 고친 대로 계산하면 천주에 쓰인 일식과 성별이 모두 부합되지만 고치지 않은 월소로 따지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최침이 주가 월소로 고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러기를 대면 고 황제는 늘 주자의 서를 비방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에서 그러하였는가 하니 응대하기를 고 황제는 진왕의 선비를 미워하는 버릇을 가진 데다가 수문제의 시기하는 성품까지 겸하여 주자의 입 언을 함부로 비방하였습니다. 이른바 자기만이 최고이고 남은 어림도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러기를 고 황제는 맹자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하니 응대하기를 고 황제는 맹자가 제왕을 경계하고 임금을 억제한 내용을 보고서 맹자의 종사편을 철거하려고까지 하여 시위하는 무사에게 누구라도 이 일을 반대해 감히 가난한 자는 즉시 쏘아 버리라는 명을 내렸는데 당시 직신 전당이 가슴을 헤치고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러자 고제가 약약을 내려 치료하게 하여 한 달 만에 나왔는데 그로 인하여 맹자의 위판은 철거 당하지 않았고 다만 두어 군대 산삭만 당하였습니다. 그 뒤 태종은 연왕이 나라를 취한 것은 어렵지 못한 것이었다고 말한 맹자의 말이 옳다고 여겨 유신을 시켜 사사삼경의 소우주를 반찬할 때 맹자의 삭제 부분을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하였다. 강의 끝난 뒤 희춘이 탑전에 나아가 아르기를 신이 중묘절 때부터 시종신으로서 그 당시 옥당권원이 무려 12인에서 13인이나 되고 남행도 모두 갖추어져 있음을 직접 보았는데 지금까지 정자나 저작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남성은 몇 사람이 문적을 전담하도록 하여 오래도록 하번으로 잊게 함으로 교리나 스찬이 대간으로 천전하는 것이나 이조와 병조가 늘 자리바꿈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난 무찐년에 조우종기가 육품으로 된 뒤로 남행의 자리가 오래도록 비어있는데도 지금까지 충원하지 못하고 있으니 매우 온편지 못합니다. 대체로 남행에 대한 의망은 중종조우에는 산망을 못 갔어 이망만으로도 의망한 일이 있고 혹은 처음에는 눈박을 받아다가 다시 된 자도 있으니 이 영실같은 사람이 그런 경우입니다. 얼마 전에 신이 이 문제로 개청하여 상께서 이조에 차출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먼 곳에서 병을 요양하는 사람을 채차하였으므로 지금까지 그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조도우 인재가 부족함을 걱정하여 이와 같이 한 것이다. 지금도 칠품이하로부터 홍문록에 기록된 자가 있는지 물어보라 하자 윤타견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상이 동부승기 정유일을 불러서 지난번 사신의 위인과 행사 및 문장 등에 대하여 합원한 유일이 대답하기를 양사의 문장은 미진한 점이 있긴 하지만 능숙한 문장이었습니다. 옥 등을 취한 것과 부사가 물건을 요구한 것은 청렴하지 못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게다가 아래 것들을 단속하지 못하여 두목들이 거침없이 재물을 가져가서 사람들이 모두 도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신이 그토록 어찌 불선하였겠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방도 너무 경박한 처사다 하였다. 유시촌이 아래기라 사신 자신도 바르지 못하고 부하들 노방자하고 탐포하였으니 백성들이 원망과 질책은 그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적이라고 한 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하고 또 아래기라 지난번 송사를 인출하도록 교수관에 명하셨는데 송사는 원의 탈탈이 편천한 것으로 가장대에 개수하였으니 공용경 등이 제 실제 찬수관입니다. 중국의 관한 사신에게 정본을 사오도록 하여 인출하게 하고 인출하라고 하신 앞세인 명은 정지하도록 명하셨으니 상이 이르기라 과연 그러하겠다 정본을 사온 뒤에 인출하도록 해야겠다 송사와 송감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자 유희춘이 응대하기라 송감은 편년체의 책이고 송사는 제기 열전체의 책으로서 사기나 전환서와 같은 것입니다. 하였다 문답이 끝난 뒤 물러갔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2월 20일 MCN 첫판적에서 예조판사 박영준을 병으로 재직시켜 지중추로 삼고 김관을 지평으로 홍인근을 정원으로 삼았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2월 22일 갑술 첫판적에서 반성사 정육일에 입경하여다 병안감사 윤의중이 병으로 정사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2월 24일 병자 첫판적에서 진의사 박계현과 서장관 홍성민이 입성하여 서계를 보내왔는데 제도에는 특별히 한 소식은 없고 황제가 어린 나이로 적의하였으나 자질이 영명하고 시조들 변고가 없어서 조여가 무사하니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는 듯하다. 또 근래의 북로가 추장을 읽고 부족들이 헛어져 국경안에 귀하여서 살기를 희망하는데 변장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2월 25일 정축 첫판적에서 복기를 어긴 승질을 어그리겸 없이 제멋대로 하였다하여 추구하라고 한 것에 대하여 대관이 열을 가까이 추구의 부당함을 논하여 간하였는데도 상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홍문관이 사자를 올렸는데 상이 답하였다. 그늘에 내 뜻을 양사에 대략 하유하였는데 옥당이 어찌 또 논하는가. 유념하겠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2월 26일 모의한 첫판적에서 조하성지 이기가 모친의 병환으로 고향인 원주에 귀성하기를 청하니 상이 비만기를 내려 강원 감사에게 유시하기를 이기는 오랫동안 나를 시종하는 노고가 많았다. 돈의 원주에 노무가 있어 근친하라 늘 왕래하니 경헌 나를 위하여 식물을 비급하도록 하라. 하고 또 이기에게 유자 오십개를 하사 하면서 이르기를 노친에게는 맞지 않을 것이지만 바다 건너에서 온 것이니 노친에게 드려 임금이 하사한 영광이 되도록 하라 하니 유희순이 유희순이 아르기를 삼가 성상께서 권신과 현설을 사랑해 주시는 거룩한 뜻을 베니 감격스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선조시로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2월 26일 모인 두 번째 기사 이날 도목증이 있었다. 종계 악명 주청사의 이 양원을 부사 윤근슬을 서장관에 이해스를 차출하였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2월 26일 모인 세 번째 기사 양사가 승지를 추구하되 그리김없이 제멋대로 했다는 네 자를 삭제하도록 청하니 상이 따랐다. 또 네 자를 제의록한 승지를 추구하기를 청하니 상이 역시 따랐다. 이 일을 하락받게 된 데에는 옥당의 도움이 있었다. 선조시로 유권 선조 5년 12월 27일 기명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정육일은 예족판사로 박충원은 봉족판사로 삼다.